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뭐요? 아 아 너 왜 이래? 뭐가? 몰라 물어봤지금 거기서 널 뛰냐? 널 뛰긴? 운동한다 왜! 복수하는 거야? 복수? 복수가 뭐지? 아아! 그 덜 떨어진 남자들이 한다는 유치한 짓 말하는거야? 난 한 평생 살면서 그런 짓 해본 적도 없고 아무거나 무조건 하나 골라. 오 탕비실이 코앞인데 돈 내고 커피를 뽑겠다. 내가 맘껏 사치를 부려주겠다고 했지. 앞으로 이틀 동안 커피를 직접 타먹는 일은 없을 거야. 빨리 골라 난 밀크커피. 어 나도. 혹시 고급 마셔도 돼? 500원짜리. 500원짜리? 에이 그동안 그 고생했으면 이 정도는 사치는. 그래 기분이다. 인생 뭐 있어? 신나게 쓰고 죽자. 오 고급 커피를 조인컵 떨어지는 소리부터가 럭셔리한데. 이게 돈값 한다는 건가요? 그런 거겠죠? 더 이상 반응이 없지? 발광을 해도 100번을 더 했어야 정상인데. 뭐 하는 거야? 보다시피 달밤에 줄넘기를 좀 하고 있어.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. 줄넘기를 구두 신고 하냐? 구두 신고 하면 효과가 두 배라 그래서. 지금 그만 안 해? 줄넘기 내놔.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보실지. 뭐야 이씨. 아악. 아니 그러게. 너 일로 와. 야. 너가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야? 죽었나? 야. 너 어디 오빠한테. 너가 진짜. 어디 오빠한테 그랬잖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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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什么. 야. 잘하는 짓이다 니들이에요? 니가 어제부터 뭐하는 짓들이야? 오빠가 괜히 나한테 먼저 심수부렸거든? 다들 얘 억지 부리는 거 아시잖아요 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웬만해야 제가 이러겠냐고요 오빠 니가 먼저 태블릿 빌려줬어 이런 일 없잖아 그렇다고 유치해서 스카이 쿵쿵을 뜨냐? 내가 어제 차이고 얘기했다고 맨날 때 그러니까 너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너 어떻게는 죽살나게 맞아야 돼 그만 안 해! 이놈들이 진짜 회사 대표랑 결혼까지 안 유부녀가 정말 잘하는 짓이다 정말 됐고 둘이 화해하고 악수해 얼른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악수예요 아 시끄러! 얼른 화해 안 해? 악수해 빨리! 그래 화해하자 우리 나이에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? 미안하다 그래 그래야지 스웨이 너도 얼른 나도 미안 나도 미안 왜 그래 왜 홀리오덱션을 하고 그래? 홀리오덱션? 홀리오덱션? 주걸네 진짜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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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와 일로와 야! 야!